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스크래치를 이용한 텔로 코딩에 대해 알아봤는데 해보셨나요? 아직 안 해보신 분은 여기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론 블록스를 이용한 코딩을 알려드리려 했는데 더 좋은 코딩 앱을 제가 알아내서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 이름도 교육적인 텔로 에듀입니다. 자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텔로 에듀를 설치해 주세요. 뭔가 게임 화면 같은 화면이 나오죠? 문이 열리고 자 바로 텔로 에듀입니다. 앱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왼쪽 상단에 붙어 있는 버튼은 모두 사용자 등록 화면입니다. 저는 구글 계정을 이용해서 등록을 했고요. 사실 사용자 등록을 하고 안 하고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캐릭터들을 설정할 수 있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인 화면은 크게 트레이닝 센터와 Earth 그리고 밑에 이런 조종기 화면이 있는데요. 먼저 트레이닝 스테이션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트레이닝 스테이션을 보시면 1번부터 월프, 파우더, 따치, 업, 프랙티스 이런 게 있어요. 구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텔로 에듀에서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는 뭐라 해야 되죠? 튜토리얼인데요. 혈이 너무 굴리죠? 튜토리얼입니다. 먼저 와프 한번 볼까요? Today Let's Learn One의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영어와 친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데 다들 휴대폰 게임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텔로 에듀 화면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모션이라는 탭이 있죠? 쭉쭉쭉쭉 눌러보시면 Take Off라는 블록이 하나 있어요. 이 Take Off 블록을 Tap to Start 밑에 붙여놓아요. 주의하셔야 될 게 반드시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Tap to Start 누르시면 아, 아직이죠? 지금 이 시뮬레이션 화면을 보시면 텔로가 착륙장에 착륙이 되어 있고요. 한 칸 앞에 목적지가 있어요. Take Off는 이륙입니다. 그러면 이륙만 한다고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륙하고 나서 Forward 앞으로 한번 움직여야 되죠? 이렇게 Forward 1 Tiles라는 걸 잊고 Tap to Start 누르시면 Take Off Forward 이렇게 Success Start your Challenge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비기너 모드를 전부 클리어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Tutorial이니까 쭉 클리어 하시고요. 옆으로 넘기시면 Earth라는 탭이 있는데 Earth는 레벨 이렇게 보여드린 대로 레벨 1부터 2, 3 이렇게 있어요. 이거 클리어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Training Station이랑 Earth 탭은 코딩 블록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게임 정도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클리어 하면 할수록 이제 블록을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 더 쉽게 알 수 있는 좋은 탭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텔로 에듀에 이제 밑에 보면 조종기 화면이 있어요. 이 화면을 조금 보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두 가지 조종기 모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종기 조이스틱 모양처럼 있는 건 조종기 모드고 퍼즐 모양이 있는 건 코딩 모드입니다. 먼저 조종기 모드를 보겠습니다. 이제 텔로랑 연결을 하면 이게 배터리나 와이파이 이런 게 활성화가 되는데요. 일단 활성화 안 된 상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종기 모드의 상단 좌측 상단에는 와이파이 연결 상태 그리고 가운데 중앙 상단에는 배터리 오른쪽 우측 위에 상단에는 모드 1, 2를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모드 1과 2의 차이점은 이제 뭐 피치나 롤 이런 키 세팅의 차이인데요. 대중적인 드론 그리고 대부분의 드론 유저들이 모드 2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드론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모드 2를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 중앙에 보시면 이륙 버튼과 팽이 버튼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먼저 이륙 버튼은 말 그대로 이륙 버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팽이 버튼, 인셉션에 나오는 그런 팽이 같은데요. 이 팽이 버튼은 자이로스코프 버튼이에요. 이거를 누르시면 활성화가 꺼지는데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모드 2 기준으로 엘리베이터와 에일러룸 버튼이 사라집니다. 우측에 있는 이 버튼이 사라집니다. 대신에 이 휴대폰의 자이로 센서를 가지고 조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해보시면 아실 텐데 비추입니다. 제 경험상 이 자이로스코프 조종이 제일 잘 되고 재밌는 드론은 패럿 비밥 드론 뿐입니다. 비법 만세.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종기 모드에서는 플립 기능이 있고요. 스피드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플립 기능은 기존 텔로 앱과는 다르게 8방향이 아니라 이제 4방향, 좌, 왼쪽, 오른쪽, 앞뒤 플립만 가능하고요. 밑에 보면 스피드를 1부터 100까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존 텔로 앱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세부적으로는 자이로스코프도 있고 더 조종기에 대한 조종 버튼이 더 많지만 스틱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드론의 움직임 속도, 스피드 속도나 또 좀 큰 게 이제 FPV 화면 지원이 안 돼요. 그리고 뭐 플립 방향도 자유롭지 않고요. 이런 단점이 좀 많기 때문에 텔로 에듀은 말 그대로 진짜 어떤 초보자 비행, 교육비행 정도로만 사용하시고 실제 조종은 텔로 앱으로 하시고 이제 블록 코딩만 텔로 에듀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코딩 모드입니다. 코딩 모드로 갈게요. 코딩 모드를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코딩 블럭들이 있는데요. 왼쪽에는 모션 컨트롤, 버라이어블스, 오퍼레이터, 센싱 이런 창이 있고요. 각 창마다 정말 다양한 이런 코딩 블럭들이 있습니다. 스크래치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죠. 사실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이런 드론 코딩이 갖는 장점은 XY축이 아닌 XYZ축의 3차원적 움직임을 계산해서 코딩을 해야 된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초등 수준에서는 조금 어렵기는 하죠. 사실 뭐 XY축도 안 다루는 다 거의 다루네요. 하지만 뭐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생들이 뭐 자기도 모르게 XYZ축의 3축에 대한 공간감각, 그리고 개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드론 코딩이 가는 장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모션 창은 움직임, 뭐 이륙, 착륙, 스피드, 위아래, 앞뒤, 플립 이런 것도 있고 커브 해가지고 이렇게 휘는, 말 그대로 휘는 비행이 가능해요. 선의 비행 느낌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 XYZ 해서 기존의 스크래치랑은 다르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3차원적인 그런 움직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컨트롤 창은 변수, 기다려라 함수 계산도 있고요. 몇 번 반복, 만약에 뭐 하면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Variables는 이제 변, 아 죄송해요. 컨트롤 창은 조건이고요. Variables가 변수입니다. 그래서 뭐 Change, 뭐를, 사실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네, Operator는 연산이고요. 센싱은 이 텔루에 있는 센서에 대한 블록입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뭐 Variables나 Operator, Sensing 이런 창까지 꼭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분명 제 생각입니다. 뭐 초등학교에서 코딩 교육을 하고 있는 제 수준이고요. 뭐 중고등학교에서나 좀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은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모션과 컨트롤 블록만 가지고도 충분히 훌륭한 코딩을 하실 수 있고 뭐 원하는 비행, 코스 비행, 뭐 동작이나 군무 이런 거 다 짜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아이고 말이 길어졌네요. 사실 저도 코딩 쪽에는 초보라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업로드 창이 있죠. 미리 짜둔 코드 블록을 불러오거나 저장하거나 아니면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제가 텔로 에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시뮬레이션인데요. 이 눈알 모양이 있죠. 눈알 모양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나오죠. 아 이거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코딩 프로그램이나 코딩 앱에서는 코딩을 한 다음에 실제로 드론을 날려봐야 이 내가 짠 블록이 뭐 맞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드론이 막 어디 부딪히거나 천장에 닿았고 무한 상승을 하면서 행하는 것도 있었고 진짜 물리적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이런 텔로 에듀 앱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션은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큽니다. 정말 좋죠. 지금까지 텔로 에듀 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텔로 연결해서 어떤 창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실제 비행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텔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아까 없었던 와이파이 창이나 배터리 잔량 창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화면에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이륙버튼과 실제 조금 시끄럽네요. 저리가 스피드도 실제 FPV 화면이 나오진 않지만 이런 화면에서 텔로 드론이 살짝살짝 기우는 게 보이시죠. 이런 거라든지 플립도 할 수 있고요. 아 근데 플립은 또 활성화가 조금 느려요. 저기 기존 텔로 앱보다는 좀 느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자이로스코프 창 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을 너무 시끄러워서 착륙시키고 말씀드릴게요. 휴대폰을 기울이셔야 되는 기울이면서 조정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제가 비추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박드론 같은 경우 자이로스코프 이렇게 에이스 모드라고 해서 자이로 모드로 조정하는 기능을 켜면 휴대폰을 들고 있는 상태가 0점이 됐거든요. 텔로 에듀 앱에서 자이로스코프는 무조건 수평이에요. 휴대폰을 수평으로 놓은 다음에 거기서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조정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자이로스코프는 모두는 비추드리고요. 또 다른 블록 모드도 보시면 아까랑 똑같이 와이파이 랑 베터리 창만 활성화가 돼 있죠. 여기서 뭐 탭 투 스타트 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할 거라서 테이크 오프 랜드 요정도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뮬레이션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실제로 비행을 할 때도 시뮬레이션 끄고 실제 비행을 할 때도 여기 탭 투 스타트 누르시면 텔로가 비행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러닝 미션이라고 해서 지금 어떤 블록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나와요. 지금은 테이크 오프 수행했고 잠시 기다렸다가 업 100cm 상승을 수행했고요. 이제 랜드를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이 러닝 미션 지금 어떤 블록들을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가시화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잘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 블록 중간중간 사이의 텀이 굉장히 길어요. 이거를 제가 웨이트 뭐 1초 기다리기 이런 걸 넣어봤는데 이거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블록 사이사이의 실행을 짧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뭐 있는지는 좀 더 해보고 만약에 찾으면 제가 유튜브 게시글에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론 코딩 앱인 텔로 에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미니 드론 게 팔방미인이라고 이름 붙이길 좀 잘한 것 같아요. 텔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꼭 한 번씩 해보시고요. 코딩 드론을 뭘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학교에서 드론 교육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망설이는 선생님들 모두 텔로를 통해서 이런 궁금증 해결하시고요. 즐거운 드론 교육, 드론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치 텔로를 되게 극찬하고 있는데 저는 텔로랑 전혀 관계는 없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코딩 드론 중의 하나라서 근데 좀 괜찮아요. 사실 진짜로 기능도 좀 많고 코딩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드론 군무를 짜서 공연하는 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드론 군무를 짜는 그날까지 열심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세 가지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